날 위해서 정말 이걸 가져다 줄 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유민영씨 그대로 자리에 앉아 내가 묻는 시체가 얼마나 더 되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?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죽기 전에 딱 한 번 당신 같은 여자를 안아보고 싶었는데 포코로 내기하는 건 어때? 그쪽이 이기면 판 묻은 여자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싫어? 에이 손해볼 거 없잖아 당신 머리카락 향기를 맡게 해줘 아주 찐하게 왜? 어려울 거 없잖아 몸만 이렇게 살짝만 기울어주면 되는데 이 안에서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카드 놀이를 할 거라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야 난 넌 혼자서 외롭게 좁은 방에 앉아서 카드 그림을 맞춤에 놀았거든 카드 그림을 맞춤에 놀았거든 내가 그걸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잭 스트라이트 여기 처박혀 있는 시간 동안 규칙이 변하지 않았다며 당신 졌어? 이런 젠장 향기를 맡아서 좋았을 텐데 내가 졌으니까 대답해 주지 내가 묻은 여자는 내가 묻은 여자는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 아멘